열정, 패킹이, 따라갈 수 없어요. 저렇게까지 잘한다고? 무대에서는 열호 아이가 아닌구나. 글로벌의 강타인 것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야 할 계단이 높지만, 이 안무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을 지금 시작합니다. 난 더 이진 적 없죠. 라틴하게 날 바라봅니다. 이 손짓이었던 넌 내게. 열두 명이 본 거가 막 하나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시련이 많았지만, 굴하지 않았어요. 시련이 늘 끝이 있고, 저희 나를 졸면은 더 강해질 겁니다. 제 마음을 잠들인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오하이와 신, 덕분에 빛을 줄이 보여줘서. 현남은 영웅이 너무 감쩍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무가 시계없어요, 그렇게. 공정하게 팀이 되는 게고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 매력적인 그래로는 생각하고 있네요. 요즘 무대를 이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잘 받으실 것 같아요. 같이 무대를 초기를 보겠어요. 여기까지 보자. 물론 하셨죠. 6등에서 1등까지. 그 기적을 오늘 보게 되었을 거예요. 3명의 합이 너무 좋고 이렇게 부르면 제가 무대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만 내가 한 번 더 가수인 것 같아요. 설명서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저의 무대였어요. 처음이란 가장 완벽한 숫자라는 것. 주기지의 무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연 때마다 2분 가운데 잘할 수 있는 항상 그 2분의 곡을 이루어주고 너무 성장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무대 중에는 시작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물론은 진짜 무대에 진짜 무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무대가 잘할 수 있도록 가장 잘할 수 있는 바로 이 무대에 잘할 수 있는데 제가 혼자 가니까 제가 혼자 가니까 내가 좋은 거 어떻게 경쟁이 되는지 대작이 계속 멈춰있지 않고 오! 실력을 비슷하고 나올 그룹은 나라 캠핑이 잘한다, 2번 달라져도 없었다고 하늘이 이렇게 안가서. 하늘이 이렇게 안가서. agriculture. 아. 집안. cheat. 1위, 브레이브가 있습니다. 1위는 브레이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피해오지 잘합니다. 비디오 회사가 너무 약간 의아해 할 것 같기는 해요. 경력이 있습니다. 비디오 회사입니다. 비디오 회사입니다. 비디오 회사입니다. 비디오 회사입니다. 비디오 회사 5k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